새벽에 맞는 저 답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내 삶에 많은 게 변했지만 뭐 저 답비친 여전히 그래버렸고 새벽에 맞는 저 답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재난은 모두에게 필연적이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우리의 어빙이지 가끔씩 내가 친절인 것 같다 가도 가끔씩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땐 고기 미친 듯이 나오다가 다시 막힐 때는 안 없이도 막히더라고 마저 지금도 버스 1은 존아 빠르게 썼는데도 버스 2는 진짜 안 나 오늘 주째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모아내면도 어차피 평양은 없어 선택의 문제라고 영원한 존재하지 않게 지금 모두 불만의 존재는 존아게 부담스럽고 일단 먼저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